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입니다. 자연주의 정신의학으로 신경정신질환의 자연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다룰 주제는 여전히 자폐에 안장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제는 흔히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제목이 구강감각추구의 원인과 치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발달장애 아동들이 입에다 뭘 집어넣는 아이들이 많죠.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입에다 뭔가를 자꾸 집어넣고 씹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우물우물거리기도 하고 다양한 행위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도 흉측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놀림감이 되기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까지 총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발달장애 아동에게 부제를 이렇게 됐어요. 발달장애 아동에게 구강주구가 나타나는 원인과 치료방법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연이어서 진행할게요. 구강감각추구가 지속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입에다 물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막 혼내는 거예요. 혼냈다는 거지 아주 강력하게 혼낸 거예요. 이분은 지금 저한테 오기 전에 플로어타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하고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BA를 했다든지 막 이거 제재하는 치료법에 익숙했던 부모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를 위해서 혼낸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질문하신 것은 어떻게 해결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애들이 입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주로 가져가는 게 수건, 손, 자기 손 빠는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고무, 연필, 장난감, 자기 손에 잡히는 걸 갖다가 자꾸 다 집어넣는 애들도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생 문제가 있고요. 어찌보면 위생 문제는 제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도 지속되는 애들이 많은 거죠. 일반적인 아동들은 돌 이전에 이제 나타나다가 없어지는데 3살, 4살 넘어서 5, 6살대도 이걸 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시작하는 애들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발절장애도. 옛날에 하다가 후광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한 애들도 있죠.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가 관찰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강력한 제재로 갈등이 생겨요. 아이가 입에 뭘 집어넣는다? 1차적 해결책은 다 제재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이거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해요. 문제행동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부모들 기억이 안 돼. 어찌보면 부모로서 당연한 행동이에요. 자폐 아동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무 이게 당연한 행동이죠. ABA적인 접근법을 하는 치료사들을 갖다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ABA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문제행동이라는 개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개념인데 그거는 다음번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문제행동을 소고시키는 게 치료가 ABA이니까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걸 좀 부드럽게 못하게 하는지 강하게 못하게 하는지 좀 더 차일 거예요. 제가 봤던 경우는 황당한 사회인데 손을 때리라고 오도하는 치료사도 봤어요. 물건을 집어넣을 할 때 손을 때리라는 거지. 그러면 뭐 사실 이제 행동은 없어져요. 이게 치료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구강장갑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해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계속 연결해 볼게요. 어린이의 구강의 발달의 과제와 의미라는 파트를 띄웠는데 누구나 구강기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구강기를 입으로 물건을 집어넣는 구강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 구강기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해 볼게요. 이게 뭐 프로이드가 이걸 갖다 성적인 이론에서 그 설명하는 걸 빼버리고요. 책도 없는 얘기들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동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지 이걸 갖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강기가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돌 이전까지에요. 구강행동들은 어떤 거냐는 시작을 하는 게 손빨기에서 시작을 해요. 손 손 빨개서 시작을 해 갖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 갖고 이제 빠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기 자리 잡힌 거 잡기 있는 물건 이라든가 인형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뭐 이렇게 이불이 잡히면 이불을 빤다든지 장난감 빨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점점 발전해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빠는 거에 멈추지 않고 입을 갖다 놀려서 다양한 동작으로 그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 젖꼭지 깨물기 등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이죠. 이런 거는 이제 구강기 넘어갖고 끝날 때쯤에 현상들이라고 봐요. 놀면서 깨물고 장난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이제 구강기가 지나가서 돌이 넘어가면서 없어지는데 이 돌이라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언어가 출연하는 시점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출연할 시점 언어가 출연할 시점. 구강기의 의미는 대략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강기를 아동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따로 독립된 연구라는 연구는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말씀을 구강기의 의미는 사물 탐색의 의미가 커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뇌발달 연구에서도 이 손끝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주 센시티브한 감각을 갖다가 손으로 느끼게 돼 있는데 아동이 엄마 태어나고 나면 이 손끝의 감각 자체가 미영성돼 있어요. 분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뇌하고 연결이 잘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잡아 갖고 감각적으로 탐색을 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크면서 형성이에요. 크면서. 손으로 감각을 탐색하기 그러니까 물건을 탐색하기 이전에 가장 그 순간에 가장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건 구강이에요. 구강의 감각 자체가 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혀의 감각을 민감하게 해서 이게 그 민감한 혀를 이용해서 사물을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빨면서 핥아 보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사물 탐색의 의미를 가질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혀의 감각은 민감하고 손의 감각은 굉장히 둔화된 시기 손의 감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 미분화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혀로 사물을 탐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혀를 가지고 물건을 빨고 탐색하고 씹고 막 이러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언어 출연을 위한 구강 감각 발달 의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혀 언어를 출연시키려면 혀의 동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혀의 감각도 더 센스티브해져야 되고 혀의 움직임 자체도 훨씬 더 예민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가 대근육보다 소근육 운동이 훨씬 더 미세한 운동이고 훨씬 복잡하고 훨씬 센스티브한 운동인 건 알아요. 제가 얘기할 때 혀의 운동은 언어를 만들기 위한 구강인과 혀의 운동은 이 손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보다 몇 배나 복잡하고 몇 배나 센스티브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언어가 출연하려면 타고났을 때 민감한 혀의 상태를 넘어서 훨씬 더 민감해져야 돼요. 훨씬 더 민감해져서 움직임도 훨씬 더 세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언어를 출연하기 위해서는 혀의 운동과 혀의 감각 경험을 더 늘려야 되고 혀의 운동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출연을 위한 구강 감각 발달 의미가 있어요. 혀의 감각을 활성화를 통해서 혀의 움직임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만든 애가 자음을 만들고 자음을 만든 애가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 혀의 움직임이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언어 출연을 위한 구강 운동력 발달하는 거죠. 혀의 다양한 동작의 시작력을 강화시키죠. 턱의 움직임과 혀의 움직임을 조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강기 때 나타나는 아동들의 입으로 노는 운동들은 다 언어를 출연시키기 위한 사전 감각 운동과 사전 조작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강기가 언어가 출연하면서 소실되는 겁니다. 언어가 나온 다음에 구강기가 지속이 되는 건 아주 일부밖에 없고 그것도 약간 늘어질 정도예요. 즉 언어가 출연하면서 구강기는 사실상 소실돼요. 그래서 손의 감각이 정상화된다 언어가 출연한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강기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동 발달 과정에서 자폐 아동이 구강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구강기가 길어지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냐. 아이가 무발아이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은. 내지는 언어가 좀 되더라도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이라고 해요. 언어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아들한테 이 구강기가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돌이 넘어서 두 돌 세 돌 네 돌 다섯 돌 때까지 구강 입으로 뭔가 탐색하고 뭘까 씹고 막 이러는 구강 추구가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자폐 아동이 구강을 추구하는 이유도 여전히 두 가지인 거예요. 아동기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사물 탐색의 일환으로 구강을 추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손가락 촉감이 둔화된 애들이에요. 자폐 아동들 중에 신체의 촉감 자체가 심각하게 둔화돼서 손으로 사물을 만지는 것 자체로 사물 탐색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혀로 물건을 탐색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애들 중에 질겅질겅 물건을 씹는 게 아니라 혀로 이렇게 그 창틀도 이렇게 혀를 핥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핥고. 책상도 이렇게 보면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혀로 이렇게 핥아서 혀로 이렇게 핥아서 탐색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손으로 해야 될 행위를 혀로 하는 행위들. 이거는 손가락 감각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혀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는 또 다른 애들은 혀로 그렇게 핥거나 이런 탐색을 길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구강 감각을 발달을 위해서 자기 자극 현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즉 언어 발달의 도구로. 사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혀로 느끼고 그러니까 사물을 이런 거죠. 사물을 집어넣고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애가 꽂는데 이 볼펜을 느낀다는 게 보다 볼펜을 통해서 내 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의 언어가 발달되지 않을 정도의 무발한 애들 같은 경우는 입안의 구강 감각 자체가 정상보다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집어넣어 갖고 그 물건의 촉감을 통해서 혀의 감각 자체가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물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혀의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구강의 운동을 갖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사물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혀의 운동을 느끼는 거예요. 질겅 질겅 찢는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무슨 과정이냐 하면 결론은 구강 감각의 활성화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행위예요. 자기가 언어가 출현할 수 있을 만큼 아직 구강의 감각이나 움직임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강축을 통해서 언어가 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혀의 감각이 활성화, 혀의 움직임에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이 스스로 언어 치료하는 겁니다. 저거 스스로 언어 치료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아이가 그 과정을 갖다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지내야 오히려 언어가 출현하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아이들이 제지해야 되는 행동은 아니죠. 자폐아동의 구강 감각 추구 해결법 원인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해결법도 역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제재할 건가? 권장할 건가? 이건 제재하는 건 아니죠. 제재하는 건 자가치료 방식. 혀의 감각을 활성화시킬 기회를 넌 갖지마. 그냥 혀가 이상한 감각 상태로 살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게 왜 더럽다. 사람들이 놀린다. 나이가 몇인데 혀에 뭘 집어넣냐. 이거는 통념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그 아이한테는 지금 그게 절실한 게 아니야. 타인의 시선이나 통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기한테는 혀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재할 건가? 권장할 건가? 권장해야지 권장. 그런데 건설적인 대안 방법으로 권장해야죠. 혹시나 꿀떡하고 삼켜서 위험할까 봐 위험하지 않은 물건으로 해야 되죠. 무지 더러운 걸 입에 넣어서 위생상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깨끗한 물건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구강을 추구하기 좋아할 만한 물건을 오히려 왕창 만들어서 애한테 제공을 하는 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방법 1. 다양한 감각 추구용 장난감을 제공해라. 제휴수용과 일단 치발기를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치발기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치발기 다 사세요. 다 주세요. 왜냐하면 애는 필요한 건 다양한 질감과 다양한 촉감을 씻고 돌려 느껴봐야 되거든. 치발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 방법 2는 아이가 구강 감각을 추구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적극적으로 구강 감각을 도와줘야 돼요. 칫솔도 여러 종류를 준비하세요. 모가 부드러운 칫솔부터 강한 칫솔 그 다음에 그냥 털 없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칫솔을 붙여서 전동 칫솔까지 다양한 칫솔을 준비해 갖고 이 닦을 때 칫솔을 번갈아 가면서 시키세요. 그럼 아이가 구강에서 감각 자체 경험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 감각을 할 때 이 닦을 때도 이만 닦이지 말고 혀 닦기도 시키고 잇몸 닦기를 시키고 다양한 촉감, 압박감 이런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누르기, 압박하기를 같이 반복해 가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이 방법을 설명해 놓은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가능한 아이가 추구하는 구강 감각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럼 이게 언제쯤 소실될 건가 정말 없어지긴 없었습니까? 선생님? 없어져요. 없어져요. 아니 평생 나는 자폐 아동이 중증자폐증이 돼서도요. 중증자폐증 아동이 돼서도 19살, 20살 되도록 구강 추구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해서 언어 출연에 성공해서 자연스럽게 소실할 건가 아니면 언어 출연에 실패하면서 강제적으로 그냥 포기하면서 소실할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소실시킨다? 강제적인 제재가 강력할수록 짧게 끝나요. 손을 때리라는 치료사들 봤는데 구강 추구할 때 봐요. 손을 때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 두들겨 패발. 금방 안 해요. 금방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건가? 아니야. 은폐된 거야. 아이가 발화를 할 수 있는 즉 언어의 발달이 될 수 있는 찬스라치가 차단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소실시킨은 어떠냐? 아이가 언어 능력이 정상화되면 아이는 자기가 구강 추구할 피로를 못 느껴요. 그래서 자연 소실돼요. 강제로 소실시킬 것인가? 능동적으로 소실할 것인가? 이게 답은 정해진 거예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셀프 치료하는 겁니다. 셀프 치료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언어 출연으로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시각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만 아이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강 추구를 갖다 이런 태도와 이런 시각에서 코치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글도 못 봤고 참 얘기하다 보면 속이 터지는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식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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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